방송 켰다 완창아 완창아 반갑습니다 망가네 너도 통역분 안 계시냐 난 안 계신다 시청자분들도 망가네 좋은 자리 한 번 하시죠 노래 틀어 달라고 해야지 나 그 창동 씨 만났어 이거 창동이 형 이거 휴 마숨팔 스택 안 주는 거 참 써봐대? 거의 연예인 보정인 치야 아 갔나 아 고스트에게 솔로 킬을 당하고 맙니다 혹시 창동이가 다이브 했어? 어 아 그만하세요 나 정연수 열아홉지 어 채연 안녕? 어 하이 어 채연 안녕 채연이야? 채연이 안녕? 용준인데? 용준 안녕 안녕 어 용준이 안녕 아 반갑고 형 나 창동이 형 또 길 땄어 말파이 치네? 아 형 그냥 혼내줘지 탑 그냥 자 그럼 도망갈게 아 어디가 안 돼 나 창동이 형은 내가 이미 빡빡 닦아놨어 여기 엑시던트 할 스탠드인데? 상동이 형 좀 화났는데? 방송 보고 있나요? 살짝 감정적인데 그레이가? 어 근데 창동이 이제 방송 보고 있긴 했어 너 도망을 확실히 쉬네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볼 수 있어 2보 후퇴하고 1보 전진하는 거 같은데? 기어 다문이라서 그냥 게임 기어하지 클로 절 클로 절의 이릴리안 클로 절 클로 절 클로 절 클로 절 클로 절 그 글 클로 절의 이릴리안 또 인정이 이 ских 방송 보고 있나? 뭐 다 깎았는데 이렐리안은 inversion 왜 발음 X 2 выбors 공성 형 칸다 형이 순순히 인정을 했어? 칸다 형이 근데 조합이 화산데 조합이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봐주긴 했어 많이 봐주긴 했더라 CS 100개 정도 봐주긴 했는데 아 진짜? 또 솔길 따긴 했어 지금 클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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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맞나? 주현이형 주현이형이라기엔 좀 많이 어리긴 하지 클로저형의 이렐리아는 덕팀의 침장을 관통하는 이렐리아라고 너의 말파이트는 나의 말파이트는 우리팀의 억장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지 아 덕팀 수업 못했어 우성아 겐지 룰러의 취속 우드로 들어봤어? 누가 다시하게 할지 궁금하다 룰러형이 하겠지? 다시하게 안된다는데?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룰러형 룰러형 우드로로 라인 복귀하고 있어? 룰러형 라인 복귀하려고 서있는거 개그네 아하하하 아침엔 진짜 레전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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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러형 야아 알리스턴 곰테스로 막아주셨어 이거 아니죠? 사이아 정글 궁 2로 갱킹하는데 이거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어? 으엇 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룰러요. 우두르 마음이 너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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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오오오오 자리야 아 이거 옥해지는 거야 안타를 아 나 아 와 와 나 돌겠다 진짜 난 살아돌아올 수 없담사들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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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1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